폐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음식 10가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폐의 중요성과 기능, 그리고 폐가 어떻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폐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폐는 호흡기계의 중요한 기관으로 공기교환 및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담당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공급 폐는 호흡을 통해 공기를 체내로 가져와서 그 중에 산소를 흡수합니다. 이산소는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하여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세포는 산소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폐는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혈액을 통해 폐로 운반되어 호흡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폐포 안에는 수많은 작은 폐포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혈액과 공기가 교환됩니다. 폐포의 표면에는 작은 공기포장인 폐포가 존재하고 혈관벽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어 혈액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가스 교환 폐에서의 가스 교환은 주로 폐포의 폐포막에서 일어납니다. 산소는 폐포막을 통해 혈액으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혈액에서 공기로 이동하여 체외로 배출됩니다. 레귤레이션 폐는 혈액 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중에 산소 농도가 낮으면 폐는 호흡을 증가시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고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폐는 호흡을 감소시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합니다. 이와 같이 폐는 호흡과 혈액의 가스 교환을 조절하여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과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폐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토마토 비타민C 토마토는 비타민C의 좋은 출처이며 이는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기능을 통해 폐를 포함한 호흡기 기관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카로티노이드 토마토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성분으로서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폐의 세포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리코펜 토마토는 특히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코펜은 항산화와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폐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토케미컬 토마토에는 다양한 피토케미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여 폐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브로콜리 비타민C 브로콜리는 비타민C의 훌륭한 소스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기능을 통해 폐 조직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폐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K 브로콜리에는 비타민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K는 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혈관벽을 강화하여 폐혈관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항산화물질 브로콜리에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감소시킴으로써 폐 건강을 지킵니다. 크로스파민 브로콜리에는 크로스파민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항암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여 폐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녹차 항산화 작용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테킨은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폐 조직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폐 기능 개선 녹차의 카페인과 아미노산인 L-티아닌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호흡을 개선하고 폐 기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흡 기능을 향상시켜 폐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 억제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염증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폐 기능을 감소시키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녹차의 염증 억제 효과는 폐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항균 작용 녹차에는 항균 효과를 가진 화합물들이 있어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고 기관지 등의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감소 녹차의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폐 조직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당근 베타카로틴 당근은 베타카로틴에 풍부한 출처 중 하나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변환되어 폐 기능을 개선하고 호흡기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며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C 당근에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기능을 통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호흡기 기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 당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폐 건강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물질 당근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폐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당근은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건강한 소장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과정이 원활하면 체내 독소가 축적되지 않아 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율무 면역 강화 율무는 베타 마이너스 글루칸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내의 감염으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 율무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폐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및 미네랄 공급 율무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셀레늄 등은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지 염증 감소 율무에는 기관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고 폐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독 작용 율무에는 해독 효과가 있어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대사를 지원합니다. 이는 폐와 호흡기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마늘 항균 및 항염증 작용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호흡기 기관의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 지원 마늘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물질을 제공합니다. 강화된 면역 시스템은 호흡기 감염에 대한 방어 기능을 향상시키고 폐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의 혈액 공급을 촉진하여 산소 및 영양분에 효과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호흡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삼킴을 촉진 마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호흡기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폐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효과 마늘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를 보호하고 자유라디칼로부터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 조직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건강한 호흡기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무 비타민C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폐 조직을 보호하고 호흡기 기관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 무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증이 감소하면 호흡기 기관의 염증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폐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정상적인 소장 활동을 도와 건강한 대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원활하면 체내 독소가 축적되지 않아 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무에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K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폐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칼로리 및 영양소 다양성 무는 저칼로리이면서 영양소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올바른 영양 섭취를 통해 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복숭아 비타민C 복숭아는 비타민C의 좋은 출처이며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하여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폐 조직을 보호하고 호흡기 기관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 칼륨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폐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10. 항산화 물질 복숭아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여 폐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복숭아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A는 호흡기관과 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 복숭아에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장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소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사과 식이섬유 사과는 풍부한 식이섬유의 원천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정상적인 소장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여 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 사과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폐 조직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사과는 비타민 C에 좋은 출처이며 비타민 C는 항산화 기능을 통해 호흡기 기관을 지원하고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 사과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체액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폐혈관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 예방 사과에는 퀴센틴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퀴센틴은 염증을 억제하고 알러지 반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호흡기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칼로리 사과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 유지는 호흡기능과 폐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10. 생강 항균 및 항염증 작용 생강에는 강력한 항균 및 항염증 특성을 가진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호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호흡기관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열작용 생강은 천연해열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기나 기타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발열 증상을 완화하고 체온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시스템 강화 생강은 면역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면역시스템은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폐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점액 제거 생강은 기침이나 가래 등을 완화시키고 폐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차를 마시거나 생강을 요리해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화 촉진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과정이 원활하면 체내 독소가 축적되지 않아 호흡기 기관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생강은 혈액순환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의 혈액 공급을 촉진하여 산소와 영양분이 효과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폐 건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 건강을 위한 음식 알려드렸는데요. 잘 기억해두셨다가 챙겨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